꼭 부탁드립니다. 보람 토이셔뷰. 친구들 안녕! 보라주의 보람이에요. 오늘은 쓰리칼라 챌린지를 해볼 건데 이거는 반짝이 쿨이에요. 나 이거 엄청 꾸미게 만들고 싶어. 너너너너너너데요. 오늘은 또 챌린지여서, 눈을 갖고 뽑아야지. 나 맨날 못 뽑아서. 눈 쪽은 뿜고 앉을까? 네.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? 또랑 또랑. 빨리 뽑자. 난 해보고 싶어 빨리. 자. 안 내면 꼴찌 가위 바위 보. 자 눈 완전히 가려주세요 가려 돌려볼게요 네 오 다가 죽었어 황금 뭐 으아아아아아 아무튼 fall 아까 아 어 너 안좋은거 아냐 아냐 왁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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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ay 아냐 아냐 왁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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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게 어제매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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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눈 안 떴어 이거 가렸잖아 눈 가렸잖아요 이거 봐요 아니 가린거에요 안 보여 나를 치시네 가려요 안 보여 돌려 돌려 안 떨려 이거 오오오오 네네 펜치가 남은거 다 가지고 이거 자 그럼 엄청 이뻐 블루 그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소끼 해볼까요? 네 자 그럼 하나씩 언니 근데 색깔 진짜 이쁘다 우와 대박 우와 진짜 색깔 대박이다 우와 똑같아 이게 진짜 똥 이게 진짜 똥 우와 진짜 똥 귀여워 귀여워 안녕 이거 주세요 오우 잘한다 우와 대박 우와 이거 어디 이거 다 섞으면 무슨 색 될 것 같아요? 똥! 똥! 이렇게 예쁜 똥이 있단 말이야? 나 이거 한번 섞어볼게 있을까요? 아 내가 이쁘다! 노란색하고 섞어볼까? 아 코난 잘 고른 줄 알았는데 색깔 두 개 똑같네요 색깔 두 개 똑같아요 이제 섞어볼까요? 섞어봅시다 우와! 대박 우와! 너무 이쁘다! 우와 맛있어 보인다 어머! 어머 근데 노란색인데? 그냥 초록색인데 초록색인데 오 이게 나를 만난 것 같아 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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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밟다 이 싱싱다 높다 셀린다이 높다 무픈 유화 빡빡빡 빡빡 자 리뉴 넣고 또 넣어 더워볼게요 리뉴를 여기다 섞어볼게요 먹으면 슬라임 제 거예요 슬라임 제 거예요 아아! 하얏! 하얏! 오! 바로 옳다! 오! 지금! 오! 허리 옳는다! 반죽하시는 거예요? 안 되는데! 하얏! 하얏! 친구들 저는 괜히 통일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! 아! 계속 이렇게 해야지! 하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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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예쁘다! 우와! 예쁘다! 가자! 이거 봐! 안녕! 우와! 대박! 하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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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도 만져보고 싶다! 하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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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멩이야! 하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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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좋다! 오! 잘한다! 오! 됐어! 우와! 우와! 다 Web3 우와! 우와!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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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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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은 어떠한 슬라임이 제일 예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번 예쁜 건 나 우유 우리 그러면 다음에 더 예쁜 슬라임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호나 호나 또치 또치 원 투 쓰리 우와 대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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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chrome 으아 으 푸른 장면이에요 푸른 장면이 아니야 푸른 장면이 다시 행복해요 넘어져 앞뒤 머리냐고야 새로 보람주고 구독하기 꾸욱 눌러주세요 람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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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